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.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져 서울 17도, 대전 19도, 강릉 22도, 광주와 부산 20도 등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올봄 들어 가장 높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일교차도 10도에서 20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영서, 충청권에서 밤의 나쁨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